대검찰청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어제 SBS가 보도한 김 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총선 출마와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박 모 마산지청장을 고검으로 인사 조치하고 감찰과 징계 절차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검찰청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여러분, 이 영상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100개월 선원에게 전菅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돌려도 되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까? 그리고 서식이 grandma 받은 상속의 경험, 한글자막 by 한효정